3조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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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얼마에요? 천만원이요 학생? 독산이에요? 네 3조개 사귄은 얼마에요? 32,000원씩 가라 정품은? 5만원 제가 해드릴까요? 네 조금만 까세요 칼로는 근데 가위만 벗을때 이 비가가 한 2조개 적금은? 그니까 돈을 안 넣는다니? 돈을 넣는다니? 가위는 이렇게 좀 넣는다니? 언니는 이거 밥숟가락이라서 이렇게 해야지 아, 말 안 걸려 너무 예뻐 언니들, 내가 어떻게 해야지? 먹으려는 거 같아 먹으려는 거 같아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몇 마리 먹혀있어요? 20마리 15 triuml 손질도 해주세요 후건 sees così lleva 50,000원 Sinlast Kem zuji Moloto Mina Mina Moloto Minator Minations Minτ 집사2세 잠시만요 저거 저기 얼마예요? 천만원이요 학생? 독산이에요 네 고기도 먹으러 간식을 못하고 고기도 먹으러 갈 거에요 고기도 먹으러 갈 거에요 고기도 먹으러 갈 거에요 얼마야 오징어? 100만원이야 손질도 해드리봐 이건 하려면 손짓이 오만한 거에요 손짓이 오만한 거에요 아이안어 돈이 오만한 거에요 아아 얘기해 놓고도 그렇게 했다 얼마에요 오징어? 이게 5만원인데 네 할부한테 얼마에요? 얼마에요? 팔찌는 얼마에요? 12만원요 4만원 날이 4만원 얼마에요? 5만원씩 손질해드리고 팔찌 너무 무섭죠? 자 지금들어왔습니다 구경하고 오세요 자 우정은 쌀해드려요 자 이렇게 좋아요 삼각계약 운영하고 가세요 와, 둘러보고 오세요 조용히 왔습니다 오잉 마사이 턱으로 오신 날이 오잉 오잉 우다시 오잉 20마리 15만원 20마리 15만원 100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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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비싸다 고구만す 얼마예요? 지금 순서는 러시아는 걸로 보여요 5만원짜리 있고, 4만5천원짜리 있어요 누군 차이예요? 여기 보시면 뒷간이 좀 틀리잖아요 뒷간다른 대로 이렇게 해 뭔가 하러 같은 놈들이 아시던데 이거 간단해요? 이거 따로! 이거 얼마에요? 7만원짜리예요 노래도 해야 되신 거 이건 손질한거에요? 얘는 하지! 하지 손질한거 35,000원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한참한거 같잖아요 20마리? 여기 해를 주시지 않았다면 수업을 줬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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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장 이거 스팸 ume 청否정 eras 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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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